저 선물 준비해왔는데요 노래 선물 준비했습니다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, 엄마 곰, 애기 곰 아빠 곰은 뚱뚱해 엄마 곰은 날씬해 애기 곰은 너무 귀여워 으쓱으쓱 잘한다 아주 생쇼를 하더만 생쇼를 왜? 아주 지루박, 캥봉, 살상까지 다 추지 그랬냐 왜? 아이스크림 먹을래? 너 이거 지금 아이스크림 먹게 생겼어요? 아니 아아, 아니요 쐈기 ihrer 아니 아이스크림 올해 저도 저 주일常 받 говорить 왜 지루는 거? 왜 지루는 거고 왜 지루는 거고 왜 지루는 거고 왜 지루는 거고 아멘